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분 섭외를 어떻게 하든지 그 과정을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먼저 신하라님이 연말에 한국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됐죠. 명년 만리라는 프로그램 녹화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입양가족 몇 가정이 녹화 현장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가신 분들이 한국입양홍보의 고경석 회장님 부부. 그리고 우리 신용훈 회장님 그리고 엘로마마께서도 거기 갔다 오셨었죠. 엘로마마 부부도 그때 가셨는데 명년 만리 47회 2016년 12월 16일 방송인데요. 가족이 필요해 아이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방송이었습니다. KBS에서 어쩌면 입양톡을 위해 만들어준 방송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명년 만리 녹화장에 갔다가 엘로마마가 신하라님한테 접근을 하신 거죠. 입양톡 섭외를 위해서. 엄청 떨렸잖아요. 그렇게 현장 섭외를 했는데 다행인 건 그 전에 미국에 계신 스티브 모리슨 엠팩 이사님께서 신하라님께 한국에 가면 입양톡에 꼭 출연하고 오라고 당부를 여러 번 하셨대요. 그리고 그 명년 만리 녹화 당일에도 카톡으로 입양톡 가족이 접근할 것이다. 예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마 신하라님은 나름 각오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신하라님 매니저와 스케줄 잡느라고 계속 연락하는데 돈을 드리고 하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비전문인들이 이루어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전문 방송인을 무료로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는 게 너무 무섭고 신뢰가 될까 봐. 네. 떨렸어요. 신뢰가 될까 봐 너무너무 떨렸는데 그런데도 신하라님이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매니저분도 어찌나 공손하신지 저는 진짜 바들바들 따면서 일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거의 이렇게 거절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공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연말에 날짜를 잡느라고 저희도 사실 마음이 바빴고 신하라님이 한국에서 계시는 동안 여유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 선택지를 고르느라 고르느라 사실 되게 거절하시면 어떡할까? 스케줄 때문에 날짜가 안 맞으면 어떡할까? 여러모로 조마조마하면서 연락을 했었죠. 12월 중순쯤에 오셔서 24일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짧은 일정 안에 방송도 하셔야 되고 지인, 가족도 만나셔야 되니까 정말 바쁘셨었는데 그 와중에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게 저희로서도 염치가 없었는데 매니저분들까지도 그렇게 너무 좋게 대해주셔서 아, 좋은 분들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다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 당일이 박요한님 녹음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렇죠? 네. 제 기억엔 그런데 그래서 급하게 윤쌤께서도 대본 만드시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셨고 이 대본을 막 보내면서도 이분은 정말 수백 차례 수천 차례 대본을 받아보셨을 텐데 우리 비전문가가 만드는 이 방송에 이 대본이 과연 굉장히 떨렸던 그런 느낌들이 있네요. 저희가 사전 인터뷰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 녹음 전에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했는데 그날 또 에피소드도 있었죠. 네. 저희가 신혜라님 스케줄을 맞춰드리느라고 논현동으로 스튜디오도 옮겼었죠. 거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마땅히 회의할 장소도 없고 스타벅스밖에 없어서 매니저분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매니저님 대중적인 장소는 좀 죄송합니다. 평수님께서 스타벅스는 좀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냥 저희 녹음실 가기 전에 그 근처에 어디 스타벅스에서 배여하고 마구 들이 밀었었죠. 그런데 스타벅스 안 된다고 하시는 순간에 저희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연예인들과 일반인들이 스타벅스에서 만나면 이거 인터넷 신문에 바로 떠오르고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나중에 거기 나오시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중적인 장소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그래요. 저희가 실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손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신혜라님이 오전 스케줄을 마치시고 이제 저희로 이동하실 때 그때 매니저님이 살짝 언질을 하셨나 봐요. 사전 인터뷰 때문에 스타벅스 얘기를 했었다. 그랬더니 신혜라님이 흔쾌 제가 갈게요. 이렇게 와주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스타벅스에 앉아있다가 형수님 가실 수 있으시답니다. 이런 메시지를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여기 어떡하지? 그랬는데 다행히 스튜디오에서 잠깐 소파가 빈다고 거기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스튜디오로 가서 사전 인터뷰를 잠깐 했었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일부러 우리가 좀 언론에 노출을 좀 시키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지금 저는 신혜라님 옆에서 오징어된 모습으로 노출되기 싫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 플래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 옆에서 이 사람들 뭐야 할 때까지 계속 붙어있었으면 우리도 얼굴에 나오고 아 이게 입양 토기 홍보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왔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신혜라님 뵀는데 첫인상은 뭐 연예인 어딘지 모르게 곱구나 예쁘구나 그렇죠 품이 있구나 뭐 약간 그런 느낌 연예인이구나 하는 느낌은 있었어요. 민낯과 비슷한 피부에 수수하게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도 아이고 연예인이구나 예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신혜라님이랑 녹음을 시작했을 때 처음 한 2, 30분은 너무나 긴장을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우리 신혜라님께서 아이스브레이킹을 하시겠다고 털어놓으신 에피소드 하나가 신혜장님이 예전에 커피숍을 하셨었대요. 커피숍의 위치가 신혜라님께서 뮤지컬 연습을 하시던 건물 1층이었는데 그때 신혜라님이 종종 오셨었나봐요. 근데 그 커피숍에 어느 날은 청년 한 분께서 양말을 팔러 들어오셨는데 좀 나가주십사 부탁드리기 어려운 상황 그때 신혜라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거기는 양말 다 사주셨다고 그게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뭐 그랬다고 하는데요. 근데 본인은 기억도 못해요 또 그거를. 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신혜라님은 그날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요. 다행히 좋은 인상 심어드려서 좋네요라고. 저는 편집하면서 느낀 게 정말 저희 패널들이 많이 얼었더라고요. 초반에 많이 얼어서 언걸 티 안 내려고 일부러 강력하게 방송한 티가 너무 팍팍 나서 그거 죽이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랬었구나. 그래도 처음에 약간 긴장했지만 신혜라님이 워낙 이야기를 잘 풀어주셔서 그리고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이야기를 잘해주셔서 금방 긴장은 풀리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혜라 씨를 모시면서 사실은 유명인을 모셔서 입양 이야기를 또 우리와 같은 입양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준비가 잘 되신 분인지를 저희도 현장에서 알았어요. 맞아요. 저희가 급하게 섭외됐고 사전 인터뷰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자료 조사하고 이분이 평소에 방송했던 것들 동영상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대본을 만들고 신혜라님을 뵀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가 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기대 이상의 맞아요. 기대 100배 이상의 방송을 만들어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다 입적 벌리고 어떻게 저렇게 정답 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볼 시간을 서로 갖지 못한 채 방송을 시작했는데 마치 저희가 100점짜리 정답지를 적어놓은 것 같은 이야기를 직접 풀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동했던 방송이었어요. 우리 패널들이 어쨌든 개탄 듯한 느낌으로 충치자분들께서 참 많은 반응들을 해주셨죠. 네. 이분 그냥 연예인으로만 봤는데 아주 현명한 언니 같은 느낌이랄까 저는 이제 그분 팬이라 자처할게요. 다른 분들께도 꼭 들어보라고 할래요 하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비입양 가족이세요. 그래요? 네. 비입양 가족이신데 방송 꾸준히 듣고 계시고 개인적인 피드백은 종종 주시는데 이렇게 신혜란님은 한자 쓰게 하시네요. 이게 진심입니다. 그동안 쭉 방송을 청취해 주셨던 청취자분 맑은물21님께서는 신년특집 신혜란님 방송은 다자녀 압박 방송입니다. 그랬죠. 다섯이라고 또 그러셔가지고 입양톡 사랑톡 톡톡 대박의 시작을 알리는 듯합니다. 다음에는 월계수 양복점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남편 배산도님도 섭외해 주세요. 저도요.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2번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불을 기다리는 이주가 2개월 같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강선희님은 신혜란님 보고 대한사회복지에서 예쁜 두 딸을 입양해 키우고 계신 분이세요. 참 본이 되는 입양가정이고 입양부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양톡은 입양에 대한 가장 쉽고 부담 없는 상담창구이고 백화사전입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정답이에요. 저희가 바라는 입양톡 입양에 대한 가장 쉽고 부담 없는 상담창구 백화사전 저희 이거 하고 싶은데 제대로 파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디입니다님께서요. 신혜란 언니 참 좋아하는데 이번 방송 듣고 나니 존경스럽네요. 유튜브에서 들으라고 광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감사해라. 맞아요. 신혜란 님이 이야기인데 이거 한번 들어봐요 하고 주변에 자연스럽게 권하기도 좋고 듣다 보면 입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지금까지 입양톡 방송을 그냥 몇 분에게 들으세요 했었는데 신혜란 님 2부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제 번호에 저장되어 있는 거의 모든 분들께 제가 또 기계치여가지고요. 수작업으로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그러니까요.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머리가 어찌나 띵하던지 아이고 우리 윤쌤 어떡하나 그거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괄 발송을 말고 네. 그 기능을 몰라가지고요. 정성스럽게 아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 꼭 들어봐. 네. 저도 일괄 발송은 잘 모릅니다. 입양을 궁금해하거나 또는 입양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입양톡 들어보라고 꼭 권면해 주세요. 친절하고 재미있게 감동 가득 담아서 입양에 진심을 전하는 입양톡을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신년 특집 방송에서 친구 소환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박미향님 소개로 듣게 된 박주영님 하이디님의 소개로 듣게 된 박예현님 가온맘 소개로 듣게 된 조성민님 윤쌤 추천으로 듣게 된 용준맘님 신혜라님의 소개로 듣게 된 유경희, 규원이 엄마님 축하드립니다. 와 신혜라님 소개 윤쌤님 추천도 있었는데 신혜라님 소개도 있었네요. 오 그러네요. 저희가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개별 카톡 보낸 이 보람이 아 그리고 선물은 뭐죠? 박요한님의 첫 솔로 앨범을 선물로 드릴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all love talk 제로 gmail.com으로 소개하신 분과 소개받으신 분의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를 모두 보내주셔야 합니다. 한 분만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두 분 모두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로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 아이디와 실명을 연결시켜주시는 작업 꼭 있으셔야지 저희가 확인 가능하니까요. 성함과 아이디 함께 밝혀주시고요. 성함, 주소, 연락처 잊지 마세요. all love talk 제로 gmail.com입니다. 네 그럼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이 주신 사연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향 소개로 듣게 된 박주영님은 신혜라님을 존경하고 입양에 관심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일인입니다. 저 역시 보통 한국 사람인거지요. 이런 방송을 들을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슬쩍 발자국 남기고 갑니다. 네 입양톡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모든 분이 다 들으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그럼요. 이 방송 듣는다고 입양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개할 때 부담을 느끼시는 거구나. 내 아이의 주변인들의 편견만 없애줘도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입양톡을 들으라고 권해드리는데 권함을 받은 분들은 이거 듣다가 입양하면 어떡해 라고 부담을 느끼실 수 있구나. 그렇네요. 부담 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하이디님의 소개를 듣게 된 박예현님의 사연입니다. 어렸을 때 주변 입양가족이 없어서 입양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교회 선생님이 입양하시면서 입양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 스물한 살이라 젊어요. 아직 미혼인데 나중에 기회된다면 입양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입양톡 사랑톡 26회 27회 듣고 입양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20대 청취자분이세요. 저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엄만 소개로 듣게 된 조성민님은 들어보니 입양을 가깝게 느끼게 하는 방송이네요. 라는 후기 남겨주셨는데 이 한마디가 진짜 저희가 비입양 가족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 아닐까요? 그리고 또 윤쌤 추천으로 듣게 된 용준맘님은 신혜라님을 평소에도 좋아했는데요. 이번 방송으로 더더더더욱 멋지신 것 같아요. 입양에 대해서는 문혜환인데 신혜라님 방송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이었습니다. 파이팅 하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그닥 기계랑 친하지 않으셔요. 근데 댓글을 달고 싶어서 아들한테 로그인 좀 해줘. 해서 댓글 다셨다고 하셨습니다. 되게 감사하네요. 그리고 신혜라님 소개로 듣게 된 유경희 규원희 엄마님은 저는 큰아들이 둘이 있고 가슴으로 늦둥이를 2014년에 낳았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얼마나 예쁠까요? 지금 4살 똑같네요. 지금은 4살인데 날마다 규원희를 보며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로부터 입양에 대한 바른 생각과 기준을 확고히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입양톡 사랑톡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고 같은 입양가족들에게 의지가 됩니다. 또 입양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채널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알리고 계속 즐겨 듣겠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어떠세요? 비입양가족분들께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셨다고 하니까 우리 레아가 자라날 환경이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 레아가 학교 가고 친구들 만나고 할 때는 입양이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샘솟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좋은 방송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후원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기다립니다. 이번 회차에는 우리 회장님 이번에 어떻게 들이닥치시지 않나요? 본인 목소리로 후원계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후원계좌 소개드립니다. 우리은행 010 9245 7836 신용원입니다. 지난번에 걱정하신 대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후원계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화하지 마시고요. 후원해주세요. 후원. 이왕 후원해 주실 거 화끈하게 1년부 선불 아니면 사랑을 길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달 빠져나가서 있도록 자동이체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광고나 기업체 후원도 받습니다. 여러분 작년 여름 우리가 목핀 광고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목핀 광고처럼 여러분 기업체나 가게 혹은 여러가지 사업들을 광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입양전문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신년특집 2탄이었던 이관훈 강명수님 입양이야기가 업로드 되었는데요. 이 방송 듣고 오셨다는 분들 정말 많았죠. 네. 저는 사실 사연이 너무 무겁게 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15년 전 그 슬픔이 어떻게 전달될까 그런데 사실 이분들 지금 현재는 누구보다 젊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슬픔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녹음은 아주 밝게 잘 됐었죠. 아주 밝게 잘 됐었고 저는 그래서 살짝 민망했던 게 이 방송 준비하면서 게스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오마이뉴스의 김정 기자님이 연재하셨던 입양을 인터뷰하다에 강명수님에 대한 글을 읽고 읽고 또 읽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녹음실 오는 차 안에서 너무 울어서 녹음 전부터 목소리가 굉장히 잠겨있었거든요. 감기도 아닌데 꼭 코감기 걸린 애처럼 그랬었는데 막상 저는 그런 감정으로 들어왔는데 게스트분들이 너무 밝게 이야기해주셨어가지고 저분들의 내공이 장난이 아니시구나 하는 생각에 또 한 번 하게 됐던 네 맞아요. 녹음하러 왔을 때부터 눈물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나중에 들어보면 목소리가 되게 촉촉해요. 잠겨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녹음할 때 일부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저희도 사실 좀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게스트분들 중에서는 아버님이 좀 긴장을 하셨었죠? 첫 방송 출연이라 무척 긴장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CJ 대표이사까지 지내신 분이라 조리있게 말씀을 어찌나 잘해주셨는지 우리가 사실 일부 녹음 마치고 마이크 끄고 나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또 많았었죠. 제가 그때 재미있게 기억하는 거는 저희가 일부 녹음 마치고 잠깐 쉬는데 아버님이 아 힘들다 아 힘들다 한 3시간 지났죠? 이렇게 아 맞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1시간 조금 넘었었거든요. 아 어떡하지 아버님 어떡하지 우리 앞으로 한 2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민망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막 웃다가 아버님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바로 녹음해주세요 녹음 하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녹음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녹음 꺼졌을 때 쉬는 시간에는 얘기를 정말 재미있게 술술술 박하셨는데 다시 녹음불 딱 들어오니까 경직되셔가지고 내용이 딱 굳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저희가 녹음 못한 내용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방송을 못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쉬는 시간에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더 잘해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걸 놓친 것이 아쉬웠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인생 선배로서 젊은 부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일도 중요하지만 자녀들 어릴 때 좋은 부모가 되라. 가정에서 시간 많이 보내라. 이런 이야기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좋은 치유약은 입양이었다라고 본인들이 지금처럼 웃을 수 있는 것은 창윤이, 왕윤이, 선현이 입양 덕분이라고 하시면서 몇 가정 예를 들어주셨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하지 못한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연 때문에 주변에서 자녀를 먼저 보낸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본인들의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본인들은 그 슬픔을 치유한 치유약이 입양이었다. 그런데 그거를 권하지만 따라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는데 그러시면서 정말 본인들은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셨었죠. 맞아요. 그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감정을 많이 많이 실으셔가지고 감동적으로 해주셨는데 녹음이 안 돼서 아유 아세요. 그리고 그날 너무 그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셔서 와 저렇게 본인이 경험을 하고 확신에 있으니까 저렇게 힘을 줘서 말씀하실 수가 있구나라고 저도 그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봤냐면 사실 17살 된 아들을 그렇게 황망하게 잃은 경우는 흔하지 않죠. 굉장히 흔하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유산 아니면 출산하다 난산으로 아이를 잃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출생 후 얼마 안 돼서 질병이나 이런 것도 신생아 때 아이를 잃은 가정들도 생각보다는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실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좋은 방송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슬픔을 자녀로 인한 기쁨으로 극복한 사례니까요. 제가 입양톡이 업로드 된 다음에 강명수님한테 직접 전해 들은 얘기인데요. 이댁 자녀 3명을 모아놓고 입양톡 28회를 들려줬대요. 애들이 이렇게 셋이 듣고 있더니 둘째 왕윤이가 창윤이 형을 가르치면서 헐 그래서 형아가 버릇이었구나 엄마 아빠한테 막 하는구나 너무 사랑을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엠팩에서 장학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엠팩에 회비를 내는 회원 가족의 입양자녀 중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입양자녀에게 적지만 격려가 될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장학금은 28회 29회에 출연하신 이관훈 엠팩 이사님께서 몇 년간 동창 모임에서 엠팩 후원의 밤을 개최하여 모은 후원금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몇 년간 모금된 후원금으로 장학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확장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후원 사업인 것 같아요. 그때 방송에서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다 설명해드리지 못했잖아요. 후원 금액이 진짜 억소리나게 많았고 그리고 입양 어린이 합창단이나 그 외에 너무 많은 활동들을 후원금을 지불하시면서까지 하셨는데 그것들을 다 감추라고 저희에게 언질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곳곳에 입양계에 헌신하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배들이 계심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좀 뭘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선배들의 뒤를 이어 우리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를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관훈 강명수님 방송에 달린 댓글을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꿈꾸는 딸기님 28회는 정말 짧게 느껴지네요.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창윤군을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는지가 느껴집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시호님께서는 선물같이 온 우리 아이들 정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역사이심을 새삼 느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맑은물21님께서는 여러 곳을 통해서 들었고 읽었음에도 이렇게 두 분의 음성을 통해 들으니 30여분이 3분처럼 지나갔습니다. 2부를 듣기 위해서 2년같은 2주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얼마나 말씀 표현을 잘하시는지 감사하네요. 그리고 정화선님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두 분께 급히 천사를 보내주신 거였구나. 2부가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하늘열매님 두 분의 이야기 쑥 빠져듭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다가도 금세 웃게 만들어주시네요. 2주가 얼른 와야 할텐데 그리고 강선희님께서는 방송을 들으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끝이 없는 엄마의 마음과 사랑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2주를 어찌 기다려야 하나요. 유유 표현해 주셨는데 이 2주 길게 느껴주시는 분들 많네요.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되게 기대가 높았던 방송인 것 같고 2부에서도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들으시고 팟빵이나 전용 후원계좌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팟빵으로 후원하실 경우 후원금의 30%가 수수료로 사라집니다. 사랑의 수고를 조금만 더 해주셔서 전용 후원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전용 후원계좌는 우리은행 010-9245-7836 신용운입니다. 혹시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싶으신 분은 은행에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입양톡 활용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입양톡에 벌써 30개의 방송이 쌓여 있습니다. 첫 방송부터 정주행하시면 좋지요.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좋은 방송 계속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패널들에게 입양톡 베스트 3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옐로마마님이 얘기해 주실까요? 네. 옐로마마는 입양톡 방송의 3분의 2를 편집을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방송에 대한 애정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고 특별히 또 내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더 예민하게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옐로마마가 뽑은 베스트 3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혹시 너무 많이 들어서 질리신 거 아니에요? 어우 솔직히 구역질 날 때도 있어요. 진짜 너무 많이 들어서 한 회차당 편집시간이 뭐 25시간 진짜 이 정도 되거든요. 25시간 30시간 그런데 그 방송을 10번 15번씩 들으면서 제가 10번째 들어도 눈물이 나는 방송들이 있었어요. 정말요. 3개를 뽑았거든요. 기대되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박요한 편과 윤정은정맘님 편과 수안의 편입니다. 달달이님 난 너무 좋아하지마. 좋은 걸 어떡해요. 주머니에 돈도 없구만. 25회 내 인생을 바꿔놓은 사춘기에 알게 된 입양 박요한 편은요. 한 사람을 살리고 자라게 해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죠. 제가 박요한님 편을 뽑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저는 누군가의 성장 이야기를 듣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박요한님 편 방송은 이분이 성장하면서 겪었던 모든 성장통과 그리고 그 아픔을 덮을 수 있었던 곳곳에 심어놓은 사랑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너무 농축해서 알찌게 나에게 쏙 집어넣어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내분이 미리 입양인과 결혼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요한아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해주셨을 때 그 감동 새벽에 일어나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회심하셨다는 그 고백의 내용들이 너무 절절하게 다가왔고 그 사랑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주시고 그분이 현재 굉장히 많은 입양 관련 사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입양 가족들을 위해서도 사역하고 계시지만 미혼모 사역도 함께하고 계셔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 사용하시려고 이분을 이렇게 세워주셨고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받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은 두 번째 방송은 윤정은정만님께서 해주셨던 19, 20회 OX 퀴즈로 알아보는 우리들의 입양 편견 편인데요. 이 방송은 입양 부모를 위한 알파와 오메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과 끝을 다 짚어주셨죠. 진짜 처음과 끝을 다 짚어주셔서 이때 방송에 달린 댓글들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하고 제가 예비 입양 부모 때 가졌던 모든 궁금증 모든 두려움에 대한 아주 명쾌한 설명을 해주신 분들이라 정말 강조합니다. 이 방송은 주변인들께 반드시 추천을 해주셔야 이거는 해주세요가 아니고 해주셔야 합니다. 해주셔서 주변인들이 이 방송을 다 듣고 입양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양 가족으로 살면서 해야 될 역할에 반은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만큼 굉장히 알찜 방송이었어요. 그리고 21회에 엄마가 널 낳지 않았어 가 부른 오해 편에서 윤정은정맘님께서 본인이 직접 입양한 입양 스토리를 들려주셨었는데 사실은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는 윤정은정이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한결같이 예쁜 모습만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또 엄마의 속을 썩였던 순간들도 있고 사춘기 때 또 사춘기가 되기 전 어렸을 때 엄마를 내 엄마로 인정하지 않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3년간의 시간을 들려주셨던 그리고 그걸 극복하셨던 노하우를 전해주신 게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부모가 올바른 입양 사고를 가지고 있고 윤정은정 맘님처럼 곧게 세워진 양육의 자세로 아이를 대한다면 아이는 입양에 관해서 그렇게 엇나간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내지는 엄마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을 거야 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이는 누구나 언젠가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부모의 양육 태도는 그 아이가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 아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느냐지 내가 이렇게 잘 해주면 그 아이는 입양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생각 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죠. 이 부분은 은정이가 아이다운 엉뚱함이라고도 볼 수 있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은정이가 오랫동안 엄마랑의 관계가 서먹하게 유지된 게 아이다운 너무나 엉뚱함이어서 저는 의외이고 그러면서도 귀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들어보세요. 21회 아이가 엄마를 3년 동안 시험했답니다. 밀당했죠. 밀당. 그리고 제가 뽑은 세 번째 방송은 입양 후 출산 시리즈였던 23회 24회 이 아이를 내 뱃속에 넣었다 뺄 수만 있다면 수한의 편이었는데요. 이 방송이요. 이 방송인 것 같아요. 사실 박유한님 편은 방송 끝나고 집에 가는 때에 굉장히 울림이 있어서 가는 버스 안에서 진짜 말린 고구마 먹으면서 광년이처럼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고 수한의 편이 편집하면 10번 들으면 10번 우는 방송이 이 방송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하맘께서 수하를 먼저 입양하시고 나중에 쌍둥이 출산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쌍둥이 출산을 하러 들어가시는 장면을 묘사해 주실 때 너무 무섭고 너무 떨리고 출산의 순간에 그래도 나는 주변에 남편도 있고 가족들도 뛰어달려오시고 그리고 지인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런 따뜻한 환대 그리고 축복받는 환경 안에서 출산하러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무서운데 우리 수하를 낳아준 생모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엉엉 우셔서 출산이 지연됐다고 하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만 울어 좋은 생각 하시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수하나 낳아준 엄마가 너무 생각이 나서요. 그때 그 방송을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공감도 되고 맞아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신 정말 귀한 분들이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너무 울었고 방송 잠깐 중단이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입양자녀와 출산한 자녀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거라는 게 굉장히 지배적인 입양평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끔하게 씻어주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수하네 방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임인 가정들이 사실 입양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입양했다가 혹여라도 나중에 출산해서 내가 그 아이들을 차별하면 어떻게 해요 하는 마음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고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정말 이 방송 권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 생각나네요. 이거 꼭 언급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수하네 방송 할 때가 저희가 이 스튜디오가 아니고 처음으로 윤정은정맘님 사무실에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본인께서 사용하시던 사무실에 방음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거기로 갔는데 거기로 갔는데 옆방이 녹음실이었죠? 네. 뽕짝 녹음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진지한 얘기하면서 어머 어떻게 하고 듣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트로트 나오고 아주 신나는 트로트가 쿵짝쿵짝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방송에 다 들어갈까 봐 너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녹음을 했는데 다행히 신 회장님께서 사신 녹음 장비가 주변 소음을 흡수하지 못하는 심지어 제 목소리도 잘 잡아내지 못하는 마이크여서 트로트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감사한 이야기가 저희들 되게 녹음하면서 긴장했었죠. 긴장 많이 했었죠. 19회 21회 23 24 25회가 좋았네요. 후반부 방송 거의 연달아 다 불러주신 것 같아요. 옐로마마는 그때 옐로마마가 추천해서 저희가 만든 방송이 하나 있어요. 입양 절차를 소개했던 조선미 팀장님 방송 맞아요. 그 내용도 참 좋았죠. 입양을 준비 중이신 분이시라면 반드시 한 번씩 들어보셔야 될 방송이 홀트 아동복지의 조선미 팀장님이 나오신 11, 12, 13의 방송인데요. 제목들이 각각 달라서 다 불러드리기는 힘들지만 이 11, 12, 13의 방송이 입양 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낸 방송입니다. 그래서 혹시 입양에 관심이 생겼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라고 망설이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 현 제도 안에서 밟아야 될 모든 절차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시면 궁금증이 거의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입양 부모를 위한 최고의 가이드 방송 그렇죠. 입양톡 11, 12, 13의 입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그럼 달달이님이 뽑은 입양 베스트 3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베스트 3입니다. 산삼도 아니고 베스트 3 네. 제가 뽑은 베스트 3은 6회, 7회 나아준 엄마가 보고 싶어요 고요. 두 번째로는 19회에서 21회 OX 퀴즈로 알아보는 우리들의 입양 편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회 언니가 좀 놀아봤는데 고해란 편입니다. 제일 먼저 뽑은 6회, 7회 나아준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엠팩 고경석 회장님 부부 방송이 좋았습니다. 많은 입양가족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이댁의 큰딸 에란이가 생모를 만난 이야기가 소개되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입양톡을 들어보라고 소개할 때 이 제목만 딱 들려줘도 그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아서 사실은 그래서 꼽았습니다. 이 제목을 정말 잘 뽑았는데요. 그 내용이 그런데 또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에란이가 엄마를 만나고 나서 반전이 나오는데 아마 그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입양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엘로마마께서 많은 설명을 하셨으니까 윤정은정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뽑은 10회 언니가 좀 놀아봤는데 고혜란 편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방송일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컸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 아이가 크면서 어떤 고민을 할까라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방송 한번 들어보시면 그 궁금증이 싹 풀립니다. 예란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공개입양으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공개입양으로 초중고를 거치고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과연 어릴 때부터 입양 사실을 공개하고 자라서도 건강할까라는 의문을 입양 부모님들 중에 간혹 가지시는데 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현장에서 굉장히 소름돋을 만큼 놀랐어요. 예란 씨가 우리한테 해준 이야기들이 사이다 같았어. 뭔가 그냥 때릴 때 막 때려요. 애들 엄마가 쫄면 그거 다 알아요. 겁내지 말고 겁내지 말고 겁내세요. 그러면 오히려 입양해서 저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화나시면 화나신대로 그대로 표출하시고 내가 표출하면 입양 엄마여서 저런 거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라고 직관적으로 다뤄주시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친생모를 만났을 때 이야기도 직접 해줬었잖아요. 물론 고경석 회장님께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셨지만 또 정작 본인이 나와서 그때 엄마 만났는데 그냥 자세한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해줄 수 있었던 말을 잘해준 것 같아요. 아주 사이다처럼 잘해줘서 궁금하신 분들 이거 꼭 찾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친구와 함께 방송을 하면서 아까 소름 돋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웃겼어요. 그 친구가 맞아. 센스 있는 친구야. 너무 반전도 많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방송 하는 내내 웃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여러분들 찾아들으시다가 이거 오디오 상태 왜 이래 하실 거예요. 고애란 편이 저희가 진짜 오디오 볼륨과 녹음 상태가 엉망진창이어서 신성훈 편과 더불어 고애란 편이 굉장히 편집에 애를 먹은 방송이에요. 저희가 녹음실을 전전하던 중에 새로운 녹음실을 개발을 했는데 적응을 못했죠. 거기에서 마이크 상태를 점검을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을 하는 바람에 누구의 목소리는 왕만큼 크게 누구의 목소리는 개미만큼 작게 녹음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분은 귓딱어 안 들려 이게 반복되는 상황일 텐데 저희들의 열악한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꼭 한번 다시 찾아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1, 2, 3위를 제가 정했는데 그거와 별개로 제 마음속에 그래도 1위는 역시 우리 수아맘이 출연했었던 이 아이를 내 뱃속에 그래서 저는 우리 수아엄마와 방송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가족에게는 참 큰 영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입양 명가를 꿈꾸는 햇살 이슬진의 방송입니다. 베이비박스에 왔던 두 딸을 입양하신 햇살 이슬진의 부모님들 만나는 17회, 18회 방송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또 약간 엉뚱하지만 17회, 18회 햇살 이슬진의 방송이 축복이었던 이유가 그때 녹음하러 오셨던 햇살 이슬진의 부모님께서 입양톡 패널들을 식사 대접을 해주셨죠. 그러니까요. 처음이었어요. 처음. 사실은 저희가 패널들도 그렇지만 게스트분들께도 비용 지급을 못해드리거든요. 하루를 온전히 빼는 스케줄이잖아요. 저희가 이 방송 하나를 녹음하려면 아침에 세수하고 바로 나와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먹기 직전에 들어가든지 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뺐는데도 사례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오히려 게스트분께서 저희를 대접하시겠다고 처음으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거 받아도 되나 하는 심정으로 먹었는데 감사했지만 이거를 방송에서 차마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게스트들 초대받으실 텐데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 방송에서 그동안 오셔서 수고한다고 저희들한테 밥 사주셨던 게스트들 소개를 할까 합니다. 윤정은정맘님께서 방송 오셔서 그때도 저희들 너무 많이 수고한다고 진짜 맛있는 거 사주셨고요. 최근에는 창윤왕윤 선현 부모님께서 오셔서 또 맛있는 거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엠팩 고경석 회장님께서 담양에서 그날 아침 수확한 싱싱한 블루베리를 저희 스태프들에게 한 박스씩 선물해 주셨죠. 먹어본 블루베리 중에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그거 들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어디서 샀냐고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봐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선물 받았습니다 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고경석 회장님께서는 대기 전라남도 광주시잖아요. 그때 그 바쁜 일정 중에 그날 아침에 수확한 블루베리를 챙겨서 저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게 아우 이게 진짜 엄청난 사랑으로 느껴져가지고요. 근데 저희한테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선물 주셨던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봤더니 이 방송들이 모두 조회수 최고의 인기 방송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밥 사주는 것과 조회수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진짜 있다니까요. 청취자들이 그거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 나중에 진짜 진짜 신기했어요. 이게 밥에 금가루 부리셨나 아니면 혹시 누가 조작하신 건 아니시고요? 아닙니다. 진짜로 이 분들의 방송이 조회수도 엄청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해서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을 청취자분들께서 대신 표현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갚아드렸네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달달이님은 6회, 7회, 10회 그리고 19, 20, 21회를 베스트 3으로 뽑으셨는데 윤정은정만님은 진짜 저랑 겹치네요. 윤쌤은 입양톡 베스트 3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네. 지금 앞에 두 분이 좋은 베스트 3을 다 선점하신 것 같아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저는 신혜라님 방송 이관웅 강명수님 방송 그다음에 고경석 엄진경님 방송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신혜라님 방송은 26회, 27회인데요. 26회는 신혜라 입양을 이야기하다 그리고 27회는 신혜라 딸 입양을 공개했더니 특히 27회 이 방송이 입양가족뿐만 아니라 비입양가족에게도 정말 강추하는 방송입니다. 입양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서 편견 가득한 이야기를 던지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신혜라님 방송 한번 들어봐 하고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26회 27회 방송보다 27회 방송이 비입양가족에게 추천해드리기 더 좋은 게 뒤에 양육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꼭 입양 이야기니까 들어봐라기보다 접근을 양육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 좋은 노하우가 들어있더라 한번 들어봐라고 접근을 하시면 자연스레 입양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지혜로운 제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뽑았던 두 번째 좋았던 방송은 28회 29회 17살 아들의 유언 엄마 입양하세요 이관훈 강명수님 방송인데요. 저는 사실 이 방송이 우리가 했던 입양톡 중에서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방송이에요. 저도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입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분들 사연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먼저 보낸 아드님 이야기에서 정말 심장이 멎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때 저도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한국입양홍보에 모임 갔을 때마다 왕창언니를 뵐 때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었어요. 그 나이에 50대인데도 유모차 끌고 다니는 언니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보낸 슬픔이 아니라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담고 싶었는데 이분들의 삶의 깊이를 다 못 담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는 방송이 되었습니다. 윤쌤께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시고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분들이 가진 입양사연들이 워낙 굵직하고 다양하고 그래요. 정말 천 개 중에 다섯 개 뽑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뽑아내셨기 때문에 그걸 다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방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면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저희들은 못다만 해서 어떻게 아쉬움으로 방송을 올렸는데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라는 반응들이 나와서 아 10분의 1 1000분의 1 만 표현해드려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신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위대하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부족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이 전달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았던 세 번째 방송은 달달이 님도 추천하신 6회 7회 나아준 엄마가 보고 싶어요. 고경석 엄진경님 방송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똑같이 느끼는 거죠. 입양한 자녀나 출산한 자녀나 그리고 공개 입양을 했던 이유 그리고 아이한테 입양을 공개하면서 키웠던 그 사연들 성인이 된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까지 담맞아 있어서 정말 유익한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입양홍보에의 과거와 현재까지 볼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렇죠. 같이 방송을 하면서 한국입양홍보에와 그리고 한국입양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3회 4회 5회 스티브 모리스님 방송도 참 좋았는데요. 저희가 입양톡 초기 방송이라 방송 미숙으로 재녹음까지 했어요. 그리고 편집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 부족을 매울 감동적인 내용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에서 입양을 공개해야 한다는 개념을 주장하고 입양문화를 바꾸는데 인생을 거신 분이 바로 스티브 모리슨 이사님이시잖아요. 이분을 빼고 입양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저는 현재 한국입양홍보의 홍보대사인 신성훈님 8회 9회 성인 입양인 특집 보육원 24년 30회 입양된 가수 신성훈 편 녹음할 때 기억이 개인적으로 많이 나는데요. 본인 이야기를 어릴 때 보육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저를 되게 많이 쳐다보셨어요. 그때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한 거예요. 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질 듯 말듯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울면 둘이 같이 울어버릴 것 같아서 그걸 참으면서 방송했던 기억이 되게 납니다. 보육원의 상황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입양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다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방송을 우리가 추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윤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3,4,5,6,7,8,9의 거의 그리고 26,27,28,29 후반 방송도 추천하시고요. 그 외에도 아들 입양은 두렵고 딸 입양은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고민 중인 분께는 15회 16회 아들 입양 특집을 추천합니다. 이완이와 동화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 아들 입양 특집 방송 듣고 딸에서 아들로 살짝 전향하신 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동화함 함께 매료되셔가지고 어 나 아들 할까봐 그리고 나은정 기른정 에 대해 갈등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입양은 하더라도 내 자식 먼저 낳고 입양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21회 가라 다온이네와 22,23회 수아 하늘나라네 방송을 추천합니다. 이게 입양 후 출산 시리즈 이거든요. 들어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입양 특의 지난 역사와 방송 핵심을 정리한 30회 31회 방송도 꼭 찾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 들으세요. 정주행 하세요.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목소리 협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입양톡이 더 활기를 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재미있게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다양한 버전으로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편집해서 사용하겠습니다. A-L-O-V-E-T-A-L-K 숫자 0 A-L-O-V-T-O-K-0 골뱅이 gmail.com 이나 010-9245-7836 으로 보내주세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톡, 사랑톡, 톡톡 패널특집 방송이니까 그동안 페이스북이나 이메일로 들어온 메시지들도 한번 전달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부산에 사는 특급 애청장님께서 입양톡 이메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매일 출퇴근길 입양톡 듣다가 1회부터 다시 또 듣고 있는데 이미 들었고 아는 내용인데도 눈물이 납니다. 이상하게도 안녕하세요 달달이입니다 에서부터 울컥해서 방송 내내 울먹울먹하게 되네요. 결혼한 지 만 5년이 되었고 아기가 생기지 않아 한사랑의 카페 가입하고 레아만 블로그 이웃되고 입양톡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난임이라는 걸 알고 내 자식도 안 키워봤으니 입양도 못한다고 떼쓰고 울고불고 했습니다. 시험관 시술 후 두 번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고요. 두 번째 유산한 날은 도저히 휴가 신청도 못하고 사무실 자리 파티션 아래에 엎드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 이제 입양을 진행하려 합니다. 5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고 그러기 위해 입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입양이 가족이 되는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해 아동바동했던 지난 시간들이 조금은 아쉽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네요. 올해가 가기 전 제 인생의 이막이 반짝반짝 열릴 것 같은 기대감에 설레이네요. 입양톡이 없었다면 전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했을 거예요. 입양톡 덕분에 용기 내고 든든한 선배님들 믿고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사연이네요. 이분은 계속해서 저희에게 또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저희에게 소식을 알려주셔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양톡이 부산에 사시는 애청자님 저희도 열렬하게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또 페이스북 메시지에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24살 이수미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지금 한 아이의 엄마 24살이신데 본인이 입양되셨고 입양사실을 한 지 이제 4년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주셔서 지금은 오히려 잘 살고 있다고 두 살부터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외국에 살다가 2010년에 한국에 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에 오신 이후에 입양사실을 알게 된 경우네요. 네 그렇게 됐네요. 몇 달 전부터 입양톡 팟캐스트를 알게 되어 시간 날 때마다 듣고 있고 그 힐링이 된다고 하셨네요. 본인도 참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우리 입양톡과 함께 하면서 잘 이겨내시고 더 밝은 가정 이루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페이스북과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을 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해외 거주 중이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중에 한국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셨는데 저희들이 직접 입양톡에서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전문 기관에 문의해보십사 하고 알려드렸었고요. 아 그리고 해외 거주 이야기가 나오니까 최근에 팟빵에 댓글 남겨주신 게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애나 1234분께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입양 역시 축복의 통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입양을 너무나 원하지만 해외에 나와 살고 있어 쉽지가 않네요. 더군다나 신랑은 한국인이긴 하지만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더 힘든 부부는 기도와 응원이 필요한 때에 입양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운다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이미 내 자식인데도 말입니다. 그래도 입양톡 사랑톡을 들으며 많은 격려를 받고 있답니다.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깊게 깨달아 입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 방송을 듣고 깨달아 많은 분들이 입양을 원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간절함들이 많아지면 해외 협력기관들이 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하여 입양을 간절하게 원하는 해외 거주 한국인들에게도 한국 아이들의 입양기회가 많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지금 이분들은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쓰신 거죠? 네. 혹시 영어로 썼나요? 아니요. 다행이다. 이렇게 멀리 해외에서까지 우리 입양톡 사랑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로 응원까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우리 입양톡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입양톡 사랑톡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길 원한다는 말씀 누누이 드리고 있잖아요. 후원도 한 가지 방법이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궁금한 점들을 나눠주시는 것도 저희 입양톡 방송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소스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더 듣고 싶은 이야기들도 함께 의견 나눠주세요. 2017년 방송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은 연장아 입양, 베이비박스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절차, 재미교포 입양 가족 이야기, 그리고 입양 도서와 영화 소개, 그리고 양육 특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양 아빠의 양육, 입양 엄마의 양육 이야기도 다루겠습니다. 혹시 연장아 입양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베이비박스에서 아이들 입양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또 아빠들의 양육은 저 가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기대하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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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입양 기관별로 특색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각 기관별 실무자님들을 초청해서 입양 기관의 소개나 특별히 잘 하고 있는 부분, 예비 입양 가족분들께서 어디를 가야 좋을지 한번 비교해 드릴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력이 될 란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준비해 보도록, 여러 가지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입양 전문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우리가 연장아 입양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남자들, 여자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병톡 31회의 목소리 재능 기부해 주신 서은재, 김혜성, 양재인, 정하늘, 정나라, 임혜서, 이가운, 이라운, 강혜살 어린이 그리고 이병톡 유일의 중학생 목소리 기부 정수와 친구와 유일의 연예인 신혜라님 감사드립니다. 2회 그동안 목소리 재능 기부해 주신 모든 입양 가족들이 이 방송의 주인공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벅차오른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족이 되어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너희는 혼자가 아냐 너희는 혼자가 아냐 너와 내가 있잖아 때론 힘들 수 있어 가족이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아파하지 마 네가 태어난 걸 감사해 네가 태어난 걸 감사해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우리도 너를 행복할 수 있어 발끈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슬픔이 다가왔을 때 절대 주저하지 마 엄마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겐 내가 있잖아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넌 이래 행복할 수 있어 발끈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고통의 힘에 겨워도 맘이 최고 깎여도 희망의 꽃은 피어날 거야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행복할 수 있어 발끈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를 행복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희를 위해 기도해